긴 뒤에서 자 아직까지 보고 만족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라마입니다 저는 지금 테스트 서버에서 낙하산 기능이 개편됐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그러면 예전에는 안됐던 패스업에서 안됐던 이 서런 빅캔디에서 민들레시 하기를 성공할 수 있을지 테스트해보려고 지금 바로 게임을 켰습니다 자 왼쪽 컨트롤을 누르면 낙하산이 더 천천히 떨어진다고 지금 패치가 되어있거든요 왼쪽 쉬프트를 누르면 더 빨리 떨어지고 네 그래서 왼쪽 컨트롤을 누르면서 한번 민들레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끝에서 그냥 자연 낙하하고 자 애플을 연타해서 바로 켜질 바로 낙하산이 펴질 때 네 오 낙하산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 오 낙하산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 와 모션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 상당히 부드럽게 바뀌었네요 오 낙하산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도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바람도 계속 소리가 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왼쪽 컨트롤을 누르고 있거든요 이걸 떼면은 지금 24 25까지 가죠 근데 지금 컨트롤을 왼쪽 컨트롤을 다시 눌러볼게요 어 속력이 10키로대로 확 줍니다 네 아 오케오케오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싼옥에서 민들레시 한 것처럼 피켄디에서도 민들레시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자 아직까지 조급 안 떨려 저쪽 끝에서 떨구나? 아 저쪽 끝에서 떨군다 오 오 야야야야야야 이거 잘하면 민들레시 가능하겠는데요 와 이거 대박이다 오 자 툰드라길리 그리고 에따 나왔습니다 이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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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셨다 여기 오셨다 아 나도 길 건너야되니 포장 로봇 손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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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으.. 옥지게 싸우고 있구요 자기장은 일단 좀 돌아왔는데 앞으로 조금만 더 기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보였거든요 얘들 이쪽 불까지 어떻게 안되면서.. 오.. 앞에 싸움이 있다 일단 여기까지 좀 숨어 있어보자 오케이 싸움이다 옥지게 싸움이다 옥지게 싸움이다 크으 무서워라 크으으으으으으읍 그죠.. 1키는 하고 죽어야지 건넌다 저기 바위 뒤에 갔어요 제가 죽인 애를 파밍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쪽 위로 한 명 올라갔고 아 나도 조금 가긴 가야 되는데 파밍하고 있거든요 머리 조금만 머리 조금만 그렇지 멈춰 있어봐 멈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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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봐 도핑 도핑 안하니? 도핑 안하니? 가만히 있질 않네 기계수체를 쐈다 아 Metro가 진짜 아플텐데 starters 들어가겠다 그래서 가야 되겠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고..지긋다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아 붙어있었는데 위에 있는 애가 불안한 뒤 아 위에 있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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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이 안 잡혀가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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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